야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쵸? 요거 개사기. 세태? 세태도 괜찮은데 난 요거. 왜냐. 개사기기 때문이죠. 요것도 사기 요것도 사기인데. 비츠발톱 있어서 요기에 아무래도 손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어떤 전통의 강호.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근데 비츠를 하나 뽑아서 왠지 욕심나긴 해. 근데 이건 이거자. 솔직히 이거자. 솔직히. 늑인 침묘. 와 이거 봐. 개사기인데? 하지만 빙하의 정령. 야 이거 좋은데? 개사기인데? 치유의 비? 완전 치유인데 이거? 근데 이거 개사기잖아. 4 이하에. 말려님 히오스는 빠데로 랩업하는 거 맞죠? 주영웅은 아우리엘, 아나, 누더기, 도살자에요. 빠데로. 그렇죠. 빠데로 하시고. 아우리엘 요즘에 잘 안 쓰고. 아나 좋은데 원힐은 좀 안되고. 누덱이 괜찮은데 요즘 좀 안하대? 도살자는 별로. 탁탁탁탁. 탁탁탁탁탁. 치유에 비해 하나 가져가볼까요? 어? 폭풍으로 별연해버리기. 이것도 좋, 좋아보이는데? 아니면은? 괴상해버리기. 괴상해버리기 진짜 좋은데. 그래도 무기 하나 진짜. 드라까리. 어 이거. 좋나? 2, 1. 5, 4. 이거 좋아요? 개똥이? 과부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몰라요. 강화하면 뭐가 좋아요? 어떤게 쎄죠? 빗지. 아, 진화도 하고싶은데. 빗지. 오 범퍼. 오, 빗지. 오, 빗지 있으면. 족장. 원소차. 온수. 온수 좋은데. 근데 이건 과부하. 드라까리. 온수. 온수 하나? 온수 한번, 하나 깔까? 온수 하나? 온수 하나. 굶주려버리기. 핸드. 핸드. 필드. 무기로 꽉 잡고 이거 내버리기? 굶주려버리기. 한번 깔까요? 굶주려버리기. 아니면 이거? 이걸로 해서. 강화? 근데 이거. 과부하 너무 많으면은. 핸드 꼬이거든요? 복조기 나와버리기. 굶지. 굶주리기. 네. 맛좀 보실래요? 사슬. 굶주리기. 잠시 기다려. 굶주리기. 오오오 에르끼리 이거 좋은데? 무기는 다 많고 오 이거 계속 쓸 수 있어? 이거 좋은데? 불안정하지나 계속 쓸 수 있잖아 마법사 도발 자갈주둥이 도발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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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로 세게 세게 해버리긴? 고마? 아니면 이거? 요거? 화상 대충 이거 좋아요 전송이 안되는거 같지? 야 이거 많다라 도발 오 이거 주술사는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그쵸? 주술사는 이거 괜찮죠? 공격력 1씩 얻으니까 주술사는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쵸? 괜찮지 않아? 그쵸? 동전 2개 줘버리기 동전 2개 줘버리기 근데 나 4코 없어서 이거 뽑을래 그쵸? 0발 오 이거 좋다 버섯 마법 부여사 이거 좋은데? 이거 그거잖아 아군 캐릭터라서 내 본체도 되잖아 생명력 이거 나 토템 죽어 안돼 공안 무난한 공안 6장이상 근데 하나의 왕이 맞춰면 스랄 그 상대는 렉살 자 좋아요 무기지 요거 가져가 주는거 괜찮을거 같애요 왜냐? 과부하하면 강화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괜찮죠? 1코가 많긴하지만 요건 실질적으로 낼 수 없고 요것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고 요거 요건데 요거는 나중에 나오면 좋고 이건 언제든지 나와도 좋아서 이거 바라고 바꾼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져갑니다 줌석 가져가요 오 좋아 그러슈? 좋아요 무기로 때리고 때려서 피가 단거를 온천수호정령 혹은 이거를 온선, 온천수호정령 맞죠? 요거 요거 때리고 동전쓰고 내고 나우 차놓기 음 쓰레이룹 sext Gina 쩝 lord 눈 wordt 앙 다음에 뭐가나올까 여러개 나오겠지? 당연히 이걸 때려 넣는게 낫겠지? 근데 이걸 때려 넣으면 얘가 잡혀 그쵸? 그러면은 이걸 때리고 요걸 남겨놓는다 어때요 그래서 나머지 요거는 요걸로 한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요걸로 해서 요걸로 때리고 4코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2코 두개보다 어차피 4코가 나와도 이걸 때리면 한 번을 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말벌도 괜찮았겠다 요걸로 잡고 말벌로 잡기 2코 5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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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пов 5 5 저희 5 5 5 정녕대리여 나를 인도하라 어? 나 왜 이렇게 있지? 이거 가운데 놔야 되는데 나 내신 다른 놈을 보내 진짜 미친놈이야 솔직히 그죠? 솔직히 미친놈이잖아 무조건 나와야되고 무조건 답이 없어 이거 어차피 이걸 해도 할게 없거든요 이거밖에 어차피 이걸 쫙 해도 없어질거는 하나밖에 없고 그냥 요거를 쓰고 정녕대리여 나를 인도하라 습 후 utiliz자 휘오쓰라고 물어보신거같은데 이거 옛날 미술학원 선생님이야 아 미친 내가 이걸로 바꾸면 그때 쫙 찾아보게 좀 이따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아 뭐 안 깨물기 소리가 나는데 아니 그거 안 나오나? 어? 아니 화상 같은 거 없나? 아 이건 어떨까? 쓸까? 이거 쓰면 되겠지? 정룡이 나를 인노하라 아 이거 역전하려면 와 미친놈 얘 봐 냄새를 엄청 줬는데도 이러네 역전하려면 천도 뽑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어그로 어그로 이건 잡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아 도갈 정신밤이냐 아니 저녁불이다 야 이거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쵸 이거 힐도 있고 치유의 비도 있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야 이거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 힐도 있고 치유의 비도 있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천토가 한번도 안 나왔어 천토가 한번도 안 나왔어 야 이득볼라고 안때려? 땡큐 이득볼라고 안때리면 땡큐 아 이득바라 제발 아 이거 얘는 왜 계속 숨어있는거야 안때리고 왜왜왜왜 숨어있는거죠? 이해가 안되네 어떻게 나온다고 될까 이제? 나온다고 안되는데 이제 아 안해 이 개새끼야 아 그니까 공버프 줘도 굳이 도발도 있고 숨어있을 필요가 있나요? 쳤으면 진작에 끊는다 왜 욕하냐고요? 욕안하게 생겼어요? 욕안하게 생겼어요 욕안하게 생겼어요 욕안하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네 천원도 안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네 여행자여 침착맨님 지인한테 조때리아에서 침착맨님을 목격했다는 척보를 들었습니다 조때리아라고 하지마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석기 슬랩답게 잘 처신해서 그딴 된 얼씬하지 말고 건너편 맘스터치를 이용해주세요 조때리아 조때리아라고 하지마세요 롯데리아 안간지 좀 됐는데 맘스터치 좀 자주 갔는데 뭐 죽어? 빙정? 롯데리아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씨만 아니면 됩니다 식후 산파 아 뭐야 이런게 있었어? 동전 동전을 아낍니다 측방강사? 아니라니 다음에 2코 받으면 5코에서 3코 쓸 수 있어요 3코를 낼 수 있죠 그리고 4코까지 낼 수 있는데 4코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죠 이렇게 깨니깨니 깔고 이때부터 뷔 현상 5코 뷔 dan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다음에 완벽하게 요거 마나코스트 요거 꿀장공 이거 살리고 싶어 꿀장공 아 죽잖아 나만 운 없어 비블썸푸 한 턴만 더 볼까요? 아 근데 이거 하면 이걸 못 내네 생각되죠 수라 누워가도 잔다 죽고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지금 하시는 직업이 수랄이 아니라 수박같은데요 핫 핫 뜨락까리 내고 요거하고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음 요거에다가 형 5화만에 소재 떨어진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요거 요거해도 되니까 왜냐면 얘가 지켜주면 얘가 지켜주면 좋으니까 요걸 하자 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조 sized 으악 으악 보면 도발을 옆으로 치우고 안죽게끔 끔 轷 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게 없겠죠? 이렇게 옆으로 나오니까 얘를 잡고 싶어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돼 아저씨 제가 방금 엄동설환을 뚫고 하쿠부리를 사와서 먹는데 면발이 너무 낮게로 흩어져 있어서 과자로 얻는 열량보다 집어먹는데 소모하는 열량이 더 큰 거 같네요 안죽어 그래도 안죽어 그래도 안죽어 그래도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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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룰box 얘 잡아야지 않을까? 이글 잡아야겠지? 아 이거 잡으면 2로 주니까, 그쵸? 전양군 벽댁이네, 벽댁심로젬으으 드라꼬 아 근데 이걸로 하면 얘가 죽거든? 근데 빙덧 생각하면 어잉? 또 그건가? 정처 없는 그 새끼인가? 정처 없는 새끼? 아니면은 저격? 치물매님 치물매님 일은 종강인가요? 불숫갈 아니 후려친다 떠도는게 없네 오예 안아프고 그 미친놈 벽 대 벽 피하고 중간중간에 미친새끼 껴놓고 자 다음 마술은 와 이 새끼 유쾌하네 소시 공간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태양이 쳐물어 푸소다 아니 푸소다 그냥 넌 푸소다 아니 푸소다 반갑네 반갑네 친구 개사기 쳐가지고 질 뻔했죠 또? 병건아 잘하고 있어 요렇게 맞아 요렇게 맞아 병건아 친구가 되고싶다고? 너랑 친구하네 신창맨님 석기역에 클라우드 9 카페 있는거 아시나요? 그 손님 없는데 절대 안 망하는 곳 그거 주인 요리.. 주인꾼 같던데요? 피자 만드는 데잖아요 그죠? 거의 맛있어 근데 한 번.. 두 번인가 가고 안가.. 안 갔어 맛있는데 왜냐면 이태리 요리를 집에서 많이 시켜먹어가지고 따로 나가서까지 먹.. 지 않게 되더라고 제가 봤을때도 에 건물이 그 주인분 것 같아요 안감네 제니 좋은데? 자갈주대니 모던 모던 모던하군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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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은 꼭 무기가 없네 음? 이럴땐 무기가 없어 오옹 어? 기기? 왜? 아아.. 퀵쏘기? 퀵쏘기 할라고? 왜? 아아.. 1코로 하고 싶어서 필..필..필 싸움을 하고싶다 무기 나와라 나 무기 많은데 안 깨물게 하면.. 아닌데? 안 깨물기.. 아..안 깨물게 하면 안나오지 안 깨물기만 하고 넘어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제 투기장 12승 가능했는데 엑스랄마 놀았잖아에서 빵터지고 자괴감 들어서 11승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자 여기서 과부하를 빼버리자 자괴감들 11승 축하합니다 엑스랄마 놀았다 황골 그리고 도끼가 있으면 이거 나오는걸 잡아줄 수 있죠 아니네? 동전이네 동전 연진 야 이거 때릴맛 나는데 야 이거 때릴맛 나는데 용룡들이 나를 인도하라 대단하군 누가 이상하게 불러요 이거 보물용이라고 부르세요 깜짝 놀랐네 재팅보고 척척 척척 때리면 왜왜왜왜 이상하게 이걸로서 살릴걸 그랬나 고맙네 맘에 들어 좋아요 엑스랄마 이른맛 이왕 이왕 이른맛 삼성 로 앤 앤 앤 앤 앤 아뇨 때려? 왜? 다음에 아 이거 땜에? 얘 땜에? 요걸 하나 돌리고 요렇게 하는게 어때요? 이거 도끼 아끼고 이거 하나 주고 왜냐면 이걸 뽑아.. 이렇게 하면은 이걸 못 뽑잖아 이걸 뽑아서 힐토를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싹 참나무 소환 꼬브라 쁘 쁘 쁘 쁘 쁘 이거네들꺼 요건 잡아야 되나 바뀔께요 액기 액기 얘 진화시킬까? 6번 할 수 있어요 7 8 얘를 진화시킬까? 힐톤은 좋거든? 얘 때리고 하면 좋거든? 얘를 하면은 8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5, 5 하고 얘를 하자 8을 만들자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